북한이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의 운용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직접 지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핵 무력 강화를 강조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를 거듭 밀축한 것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으로 볼 때 실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탄도에 있는 말 그대로 핵, 위력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북한은 저수지 물속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쏘거나 150여 대의 전투기를 동시 출격시켜 훈련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저수지 발사 SLBM은 우리의 미사일 유격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열차에 이어 새로운 발사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